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정확히 2년 전인 지난 2022년 오늘 2월 24일 러시아의 무력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2년을 맞았습니다 특수작전이란 미명 하에 러시아가 2년 전 오늘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에 포탄을 퍼부으며 무모한 전쟁이 시작됐죠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우크라이나에서 약 1,400만 명의 피란민이 발생했고 국토의 절반가량이 황폐화된 상황인데 하지만 여전히 전쟁의 마침표는 찍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 2부 러시아 침공 2주년 기획 마침표 없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김정희씨 네 오늘 나들이길 꽤나 수월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최대 정체 시간 때지만 많이 밀리더라도 한 번에 10km 안팎의 정체 길이 보이고 있는데요 강원권으로 가는 길 50번 영동선 강릉 쪽은 총 24km 구간 밀리는데 경기권에서는 용인 일대 그리고 강원권에서는 원주와 세말부근에서 속도가 많이 내려갑니다 52번 광주 원주선 원주 쪽은 초월과 동곤지암에서 잠시 주춤하고 60번 서울 양양선 양양방향 상황도 크게 어렵진 않아서 경기권에서는 덕소산폐와 남양주요금소 사이 강원권에서는 양양분기점 부근에서 각각 3km 쓰게 정체만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날이 추워서인지 근거리 이동량도 많습니다 1번 경부선 서울 방향은 달래내와 반포 사이로 10km 어렵고요 반대 부산 쪽은 경기권인 오산 그리고 충청권인 천암분기점 부근에서 각각 10여 km씩 부분적인 정체입니다 35번 중부선 남이 방향은 충청권 위주로 밀리는데 진천에서 진천터널까지 6km 다시금 서청주와 남이 분기점 사이로도 9km 구간 답답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교통센터 김정희였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크리에이션입니다 한국일보 박지연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뉴스 큐레이터 한국일보 박지연 기자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뭡니까 오늘 키워드 문턱입니다 문턱 네 앵거님 문턱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이게 진입장벽이잖아요 문턱이 높다 낮다 문턱을 낮추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우리 일상에는 보이지 않는 여러 문턱이 있습니다 누구도 장애인은 특별관에서 영화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입구에서부터 전동 휠체어가 이동할 수 없는 계단이 등장한다면 그건 결국 장애인의 문화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턱이 되겠죠 그렇죠 또 지방의 동네 서점에선 누구라도 응모할 수 있는 상을 만들어서 돌풍을 일으켰다고 해요 보통 문예지나 언론사에서 탁월한 필자들에게 문학상을 주는데 이 서점은 자격 제한이 없는 초단편 문학상을 만들었어요 또 여기 문턱을 막 넘어선 법안도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지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은요 국회 소위원의 문턱을 넘었어요 정부가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공언한 지 1년 만입니다 또 다시 높아지는 문턱도 있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대마를 비범죄화했던 태국이 기호용 대마 사용 금지로 돌아설 조짐이 보입니다 의료보건용 대마 활성화를 위해 2년 전에 낮췄던 문턱을 다시 높이겠다는 겁니다 문턱을 키워드로 4가지 뉴스를 정리하네요 먼저 첫 번째 영화관 문턱 뭡니까 네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어느 주말 설레는 마음으로 특별 상영관을 예매하고 영화를 보러 갔는데 입구가 아닌 출구로 돌아가라고 해요 그런데 출구로 가려면 엘리베이터를 두 번이나 갈아타야 한대요 또 막상 가보니까 커다란 문은 혼자 열기 어렵고 또 안내받은 좌석은 맨 앞이라면 어떨까요 네 참 한숨이 나오네요 그렇죠 휠체어를 탄 중증 장애인이 특별 상영관에서 영화를 보기 위해 거쳐야 하는 여정을 설명한 건데요 입장부터 관람까지 장애인이 넘어야 할 문턱이 수두룩합니다 얼마 전에 가수 강원래 씨 지금 휠체어 타고 다니시잖아요 영화관 찾았다가 발길을 돌렸다는데 뭐 여전하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관은 일반관보다 가격이 비싸거든요 이 아이맥스 같은 특별 상영관은 2만 4천 원 정도예요 화면이 크고 또 좌석이 편안한 대신에 보통 1만 3천 원 안팎인 일반관에 비해 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건데 이 비장애인에게만 편안하고 장애인 관람객에게는 편안은커녕 출입구부터 경사로가 아닌 계단이 턱 막고 있는 셈이죠 대부분의 영화관이 다 그래요? 이게 저희가 이른바 멀티플렉스 3사로 불리는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상영관 서너 곳을 뇌병변을 앓고 있는 배재현 씨와 함께 돌아봤어요 이 사동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그 강원래 씨가 다녀간 cgv 강변점과 왕십리점 롯데시네마 신대방 그리고 메가박스 목동을 저희 기자가 직접 가봤거든요 이 롯데시네마 신대방점의 시내 컴포트관은요 한 사람씩 앉는 소파로 좌석을 꾸몄는데 이 장애인석이 따로 없었습니다 일반 상영관에는 장애인석이 마련돼 있지만 특별관은 아직도 장애인 관람객에게 높은 문턱이 남아있는 거죠 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도 법의 이런 사각지대를 인식해서 2021년에 장애인석을 개별 상영관 기준 1% 이상 설치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어요 지금 현재 규정은 뭔데요? 네 이 규정은 맹점이 있습니다 일단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을 보면요 개별 상영관의 1%가 아니라 전체 영화관의 1%를 장애인 관람석으로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상영관에만 장애인석을 만들어서 이 기준을 충족하면 좌석당 단가가 높은 특별관에는 설치를 안 해도 되는 셈이죠 개별 상영관의 한 2% 만들어 놓고 특별 상영관은 아예 없애고 그렇습니다 문제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를 했고요 이 권고에 대해서 CGV는 2023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상영관마다 장애인 관람석을 1% 넘게 설치하기로 했었는데요 이게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행이 더딘 상황이고요 또 국회에서는 당정 협의를 거쳐서 시행령을 개정하고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이번 주에 발표했는데요 빨리 해야죠 네 조속히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턱 동네 서점에서 문학상을 준다고요 그렇습니다 전북 군산의 한 독립 서점에서 출발한 아이디어인데요 이 문학상 하면 작가나 작가 지망생들의 축제잖아요 이 상을 받으면 등단 시인이나 소설가로 불리고요 또 기성 작가들은 또 다른 문학상들로 자신의 성취를 인정받기도 합니다 노벨 문학상 프란치 카프카 문학상 부커상 수상작이다 하면 아주 걸출한 작품들 떠오르실 겁니다 네 근데 일단 문학계에 발들이지 못한 사람들한테 문학상은 언감생심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동네 서점 운영자는요 책방을 운영하면서 많은 손님들이 글을 쓰려고 책을 읽는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요 사실 꼭 등단하지 않아도 마음만 먹으면 책을 낼 수 있는 시대니까 글쓰기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응모해 볼 수 있는 상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떠올린 거죠 이 아이디어가 작년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지역출판 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됐고요 여기에 군산서점 대표 11명이 힘을 보태면서 현실화가 됐습니다 제1회 군산 초단편 문학상은 이렇게 시작됐다고 합니다 초단편이라면 왜 초단편이죠 보통 200자 원고지 한 70장 정도의 분량을 단편소설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초단편소설은 이보다 짧은 5매 이상 30매 이하 정도면 됩니다 문턱을 낮춘다는 의미에서 초단편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편이나 응모가 됐대요 이게 수천 편인데요 처음에 500편을 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전국에서는 물론 해외에서도 들어와서 2719편이 접수가 됐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작년에 1회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가 2회가 되는 겁니까?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이 2회 문학상이 열릴지 아직 확답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올해부터 지역서점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대표님은 인터뷰에서 황량한 시절에도 신선하고 따뜻한 아이디어는 나오는 법이니까 이 뜻을 모아서 새로운 장을 열어보겠다 이렇게 긍정적 답변을 했습니다 네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 예산 빨리 복원됐으면 좋겠네요 세 번째 국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는 분양가 상한제 3년 의무 거주 제한이 풀린다고요? 그렇습니다 주택법 개정안의 골자부터 말씀드리면 잔금을 치르는 시간을 벌 수 있게 된 겁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 소위는요 21일 주택법 등 개정안을 심사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입주를 앞둔 예비 입주자들은 최초 입주 가능 이래 바로 입주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미 실거주 의무를 이행 중인 입주자는 3년 동안 연속적으로 거주하지 않아도 이걸 거주기간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바뀌게 되면 누구한테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우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 분양에 다첨된 예비 입주자가 대상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77개 단지 4만 9천여 가구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행 법대로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가 중공돼서 입주가 가능해지는 시점부터 3년은 무조건 살아야 되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거주 의무기간이 3년 유예된다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예비 입주자들이 실거주를 해야 하는 건 똑같은데요 이 시점을 미뤄주면서 입주하기 전에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당장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 기존 전세집 계약을 변경해야 되거나 또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3년은 숨통이 트인 셈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면 가격이 좀 싸니까 바로 전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3년은 꼭 살아라 그랬는데 3년은 꼭 살아야 되는 의문이 있지만 준공 시점부터 바로 3년은 아니니까 한 번쯤 전세를 놓을 수 있다 이런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전세 수요자한테도 좀 혜택이 가겠는데요? 물론입니다 다른 전세 수요자들에게도 영향이 있습니다 전세 매물이 풀리면서 공급이 늘어나니까요 전셋값 상승 속도도 어느 정도는 제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회 국토위의 법안심사 소위를 넘었다면 몇 분 응선을 넘은 겁니까? 한 8분 응선 정도 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국토법안심사 소위에서 의결된 이 법률안은요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고요 아직 전체회의 일정이 잡히진 않았지만 오늘 29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여야가 머리를 맞댈 계획입니다 혹시 부작용이나 우려되는 점은 없어요? 아무래도 이 실거주 의무를 둔 이유가 좀 퇴색되는 거잖아요 기존 제도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 갭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만큼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비판도 있고요 또 개정안이 통과돼도 분쟁에 불씨가 남을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집주인은 입주 시기에 전세를 한 차례 놓을 수는 있지만 전세 계약이 통상 2년 주기로 체결되잖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죠 그래서 2플러스 2년 하면 총 4년이 적용되는데 그때는 5%만 올릴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거주 의무는 딱 3년 유예해 주는 거라서요 이 계약갱신청구권을 둘러싸고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이 생길 여지가 있어서 후속 대책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건 좀 필요하겠네요 마지막 네 번째 문턱 태국 소식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태국의 대마 문턱인데요 태국 정부는 의료보건용 대마 활성화를 위해 2년 전 접근 문턱을 크게 낮췄었어요 모호한 규제 탓에 부작용이 속출하자 다시 고삐를 바짝 조이는 겁니다 태국의 보건장관인 촛난식계우 장관은 21일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에서 그간 법적 공백 때문에 대마가 자유롭게 소비됐고 오용을 방지할 규제도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올해 말까지 향락용 그러니까 기호용 대마 사용 금지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태국에서는 언제부터 대마가 합법화됐었어요? 태국은 2022년 6월에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가정재배도 허용했습니다 대마 제품이 향정신성 화학물질인 테트라이드로 칸나비놀 이거를 0.2% 넘게 함유했을 경우에만 불법으로 규정을 했는데요 의료보건용 대마 공급을 장려하고 또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취지였는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으면서 기호용 대마 사용이 덩달아 늘어나는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태국 여행 갈 때 조심해야 한다 그랬었군요 맞아요 그런데 2년이 안 돼서 득보다 실이 더 크다 유턴하겠다는 건데 처벌 규정도 강화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보건부가 공개한 대마금지법 초안을 보면 기호용 대마를 흡연하는 사람은 최대 6만 바트 우리 돈으로 하면 약 226만 원 정도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또 기호용 대마나 그 추출물을 판매하면 최대 1년의 징역형이나 10만 바트 우리 돈으로 약 37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 대마 관련 광고와 마케팅도 금지됐는데요 보건당국은 다음 달 내각 승인을 받고 오는 10월 의회 휴회 전까지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합법화돼서 대마초 재배하던 농장들이 많이 늘어났을 텐데 어떻게 합니까? 네 재배 농장들도 비상입니다 이 보건 장관은 전국 수천 개의 대마초 판매 가게와 재배 농장도 폐업시킬 방침이라고 하면서요 더 이상 오락이나 파티에서 즐거움을 위해 대마를 판매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체포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놨어요 올해 관련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의료 목적 이외에 대마 흡연이나 섭취 시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뉴스 큐레이터 한국일보 박지연 기자였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6분 향해 가네요 기상청 그리고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해 봅니다 먼저 기상청의 송소진 씨 정월 대보름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는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때문에 오늘 밤 보름달을 보기 힘든 지역이 많겠습니다 제주도는 내일까지 비나 눈이 이어지면서 앞으로 비는 10에서 40mm 제주도 산지에는 최고 15cm의 눈이 더 내릴 전망이고요 늦은 오후에는 전라도와 충남 서해안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 곳곳에 1에서 3cm 정도의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하늘이 차차 개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대전 대구 7도 광주 8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평년 기온을 조금 밑돌겠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이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4.2도입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서희영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위로 극심한 정체는 없는데요 사고가 많습니다 먼저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북창원 나들목을 진한 지점 1차로에 추돌 사고 나서 이 여파로 창원 2터널부터 밀립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쪽 하남 나들목 진출로 1차로에 승용차 사고 나서 처리 중이고요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쪽은 정안나들목 부근 1차로에 발생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남이분기점 부근 승용차 추돌 사고 나서 갓길에서 처리하고 있고 이후 옥산분기점에서 청주 휴게소까지 밀립니다 수도권에서는 안성분기점과 시행 일대로 혼잡하고요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속도 더딥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쪽 서안성 나들목 부근 1차로에 발생한 승용차 사고 처리하면서 일대로 3km가량 정체고요 평택 시행고속도로 시행방향 마도분기점을 가기 전 지점 1차로에 승용차 추돌 사고 났는데 조함교부터 극심하게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은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까지 정체인데 그 사이 매송 부근에 사고 나서 조심하셔야겠고요 이후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엠시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총선 D-46 지난주부터 총선 또 공천 관련 소식 모아서 정리해드리고 있죠 오늘도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여당 국민의힘 지금 공천이 상당 부분 진행됐는데 아직 현역 컷오프는 한 명도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의 조용한 공천이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컷오프 대상들이 탈당이나 반발보다는 수용하면서 어떻게 보면 불출마 선언을 하니까 조용하게 진행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제만 해도 현역 3명이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경북 경산의 윤두현 의원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현역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불출마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최춘식 의원 서울 강서울에 공천을 신청한 박대수 비례대표 의원 모두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장재원 김웅 의원에 이어서 경선 불참을 선언한 홍문표 의원까지 합하면 불출마 의원이 6명입니다 경북 군의의성 청송 영덕이 지역구인 김휘국 의원도 지금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만간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평가 하위 10% 대상자한테 통보했잖아요 그 결과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21일 오후부터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10%로 분류되는 대상자들에게 컷오프 공천을 배제하겠다 이런 통보를 했습니다 이 하위 10%에 해당하는 현역 지역구 의원이 모두 7명이니까 지금 불출마 선언을 한 그 수와 거의 엇비슷하게 같아지고 있고요 이들은 평가에 대해서 반발하기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조용한 공천을 만들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공천 작업은 76% 진행이 됐는데 공천 접수 지역이 242곳 중에서 단수 공천은 101곳 경선 지역이 74곳 우선 추천 전략 공천 지역으로 7곳 9곳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컷오프된 지역구 현역 의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만 서정숙 최영희 의원이 컷오프됐는데 모두 비례대표 의원이고요 조용한 공천 이후 보니까 첫 번째는 여당이라는 점입니다 다양한 회유책이 가능한 거고요 여러 가지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불출마했다는 점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역시 4년 전에도 상대적으로 좀 조용한 공천을 했었는데 왜 그랬나 보면 당시에 여당이었고 또 이해찬 대표가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친윤 인사들이 속속 영남 지역에 자리를 잡았네요 네 이 공천을 받으면 당선이 확실시되는 국민의힘 텃밭 영남 강원 서울 강남 친윤 인사들이 대거 공천을 받았습니다 당 안에 있는 현역 중에서는 찐윤 주축으로 여겨지는 박수영 의원 또 배현진 의원을 비롯해서 강민국, 정동만, 유상범, 권명호, 박정하 의원까지 모두 단소 공천을 받았고요 검찰 쪽에서는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공천을 확정지었고 노승권 전 대구지검장과 최용규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정상환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공천을 앞두고 경선을 벌이게 됐습니다 충남 홍성 예산에 공천을 신청했던 홍문표 의원이 경선을 포기하면서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단수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고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에게 대항하면서 공천을 신청했던 장승호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건설분가 부위원장이 어제 경선을 포기하면서 이 의원 역시 단수 공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금까지 결정된 곳 가운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가장 공을 들인 곳 아무래도 낙동강벨트라고 불려지는 거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진표가 점점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 낙동강벨트에서 양당이 후보를 확정 지었습니다 경남 양산시 의뢰 김두관 김태호 경남 김해의뢰 김정호 조혜진 부산 북구 강서구 가베 전재수 서병수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낙동강벨트를 조금이라도 무너뜨리게 되면 그동안 PK 공략에 공을 들였던 민주당의 노력을 물거품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눈에 띄는 곳은 광주 의뢰 광진을 광진을 서울 광진을의 친문 고민정 의원대 오세훈 서울시장의 측근인 오신환 전 의원 그리고 구로 의뢰는 86세대 운동권의 윤건영 의원대 탈북 현역 의원인 태영호 의원이 매칭이 되어 있고요 대전에서는 유성 의뢰 민주당 신인인재 황정아 씨와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옮겨간 이상민 의원이 맞붙게 됐습니다 충남 공주 부여 청양은 박수현 전 대통령실 대변인과 정진석 전 국회 부의장이 다시 한번 대결을 할 수 있게 됐고요 앞으로 아직 대진표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수도권 중심으로 격전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위 자객공천이라고 불리는 지역인 인천 계양을의 이재명 대 원희룡 그리고 서울 마포을의 정청래 대 함흥경 등의 관심 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마포을의 경우에는 한강벨트의 한축이라는 점에서 주요 관심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윤계 의원들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사이에 힘겨루기가 있다 이런 분석 기사들이 꽤 나오더라고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김연아 전 의원 경기 고양정 단수 공천에 대해서 한 위원장이 재논의해달라 이 공간에 공식적으로 요구한 부분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장재원 의원이 불출마하면서 생긴 그 지역구에 장재원 의원의 최측근인 김대식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을 단수 공천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을 놓고 장 사무총장과 친 한동훈계 장동혁 사무총장 말합니다 그리고 이철규 의원 간의 격론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친 한동훈계와 친윤계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대표주자들이 공천을 놓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대목이고요 특히 이 장재원 의원의 지역구에 김대식 전 처장을 임명한 걸 놓고는 이 장 사무총장이 대통령을 호가 우위한다는 지적을 받은 사람이 추천한 후보를 그냥 받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반박을 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의 약간 대리전 느낌 이런 부분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다음 주에 국민의힘 공천은 어떤 부분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그런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어떤 갈등관계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친윤 인사인 박성민 의원의 공천 여부입니다 박 의원은 친윤석열계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지만 과거에도 그랬는데 공천심사 과정에서 삼천교육대에 들어갔다 들어갔었다 이런 의혹이 불거졌고 깨끗하게 해명이 되지 못했습니다 만약 삼천교육대 입소가 확인이 되거나 깨끗하게 해명되지 않았는데도 공천이 된다면 이 부분은 좀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것을 놓고 오묘하게 윤석열 대 한동훈과의 어떤 힘겨루기 관계 긴장관계가 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삼천교육대에 들어갔다 아니다는 언제쯤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본인은 일단 부인을 한 상황입니다 자료가 정확히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민주당 쪽인데 여기는 아주 시끌시끌해요 지금 논란이 될 만한 지역 인사들에 대한 공천 결과가 하나하나 나오면서 또 선출직 하위 20%, 10% 명단도 하나하나 나오면서 아주 예민하고 시끄럽죠? 네 그렇습니다 현역 중에서 컷오프가 일단 4명 나왔습니다 김민철, 노웅래, 양기대, 동작을 지역구의 이수진 의원입니다 이 의원들의 지역구가 모두 다 전략지역구로 지정이 됐고요 기동민 의원과 강성 친명 비례의원인 이수진 의원이 경선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이 두 의원은 나임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현재 재판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컷오프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게 살아 돌아오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노웅래 의원 사례입니다 그러니까요 금품수수 의혹으로 사실상 컷오프가 돼버린 노웅래 의원과 어떻게 차별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선출직 하위 20%도 통보가 됐고 자진에서 하위 10%나 하위 20%에 속한다고 공개한 의원이 숫자로만 7명입니다 하위 10%에는 설훈, 박용진, 박영순, 윤영찬, 김한정 의원이고 하위 20%에 속한다 얘기하는 의원은 송갑석, 김영주 의원 등입니다 컷오프된 의원들 가운데 동작지역의 이수진 의원은 이미 탈당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탈당할 뿐만 아니라 백현동 사건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거짓말하고 있다 이런 강성 발언까지 또 내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위 10%, 20% 여기에 비명계가 많이 속해 있다 그래서 비명횡사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비명계가 진짜 많나요? 확인이 잘 안 됩니다 사실은 하위 20%에 해당하는 의원이 31명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진에서 얘기한 의원은 7명밖에 안 됩니다 이건 비공개죠? 자진에서 얘기하지 않으면 나머지 명단은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안민석 의원도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도니까 안민석 의원이 공개적으로 난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실 여부도 확인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야기가 되는 게 찌라지라는 게 돕니다. 명단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 찌라지가 대부분 사실과 좀 다른 게 이미 자기가 10%나 20%에 들어있다고 얘기한 의원들의 명단이 들어가 있지 않는 겁니다. 맞아 있으면 가짜 찌라시죠? 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비명 의원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 그건 왜 그래요? 이 평가 자체가 정량적 평가보다는 정성적 평가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많은 의원들이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법안도 많이 냈고 또 위원회에서 많은 역할을 했고 또 많은 의정활동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보다는 그 부분은 정량평가거든요. 그 부분보다는 정성평가의 영향력이 큰데 구체적으로 보면 정성평가 내용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여론조사로 이루어지는 지역활동 수행평가 이건 여론조사입니다. 13%. 100% 중에서요. 이 여론조사는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예요? 당원 대상이에요? 일반 50, 당원 50입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수행평가라는 게 있고요. 기여활동 수행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당에서 하는 거죠. 12%. 상당히 크죠. 그리고 의원 간의 상호평가하는 게 있고 보좌진들이 평가하는 거 당직자들이 평가하는 것도 9%나 됩니다. 또 선거 기여도 6%. 이 합하면 40%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친명인사들에게 상당히 유리할 수 있고 비명인사들에게는 좀 불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입법이라든가 위원회 실적, 회의 참석을 많이 했다. 이런 성실도는 모두 합해도 2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비명계가 좀 불리할 수 있다. 실제로 제가 당 핵심 의원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재명 대표를 나가라고 하고 당 행사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했습니다. 하위 20% 비명계 일색이다는 논란 그 외에도 여론조사 논란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홍영표, 송갑석, 설훈, 이인영 의원 등 대표적인 비명계 의원 지역구에서 현역 의원들의 이름이 빠진 여론조사가 여러 차례 진행이 됐고요. 지난 21일 위총에서는 이수신 의원, 이인영 의원, 권인숙 의원 등이 자기가 이름이 빠진 여론조사가 돌고 있으니 문제가 있다. 이 책임자를 책임 문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여론조사는 공관이나 전략공관위가 진행한 게 아니고 당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등록 여론조사 기관이 중간에 들어갔고요. 이 문제 등으로 정필모 선관위원장이 사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역 이름을 빼고 돌린 여론조사에는 친명계 인사들이 대신 들어가면서 이 현역 의원들 빼고 당 차원에서 컷오프시키고 현역 친명계를 널려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나온 거죠. 당 주도로 이루어진 무작위 그리고 의심스러운 여론조사 기관들에 의해서 여론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공천 때는 항상 잡음도 읽고 시끌시끌합니다마는 여론조사 문제 또 하위 20% 문제 지금 당 지도부의 대응이 좀 미숙하다는 지적도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문제는 지역에서는 파다하게 퍼진 얘기인데 당에서는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다가 결국에는 논란이 커지니까 당에서 주도한 것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대목도 있었고요. 특히 현역을 뺀 여론조사를 당사자에게 전혀 언급도 안 하고 해명도 없이 무더기를 했다는 점에서 미숙한 조치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또 하위 20%에 해당하는 김영주 의원 모욕적이다 하면서 탈당 의사를 밝혔는데 지금까지 탈당계는 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김영주 의원의 지역구인 영등포의를 전략지역구로 지정해 버린 겁니다.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는데. 탈당계 내기도 전에? 그렇습니다. 또 하위 10% 통보를 받은 박용진 의원의 경우에는 선출지 평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재심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심 청구 심사를 하는 공관위가 열리기 전에 불가 판정 결과를 내보낸 겁니다. 정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의원들에게 불만과 탈당 반박으로 이어지면서 감정의 코를 상당히 거리를 깊게 만드는 그런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재심은 공관위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공관위에서 하는데 공관위에서는 공관위원장에게 일임을 했다고 하면서 그냥 회의 전에 공개를 한 겁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재명 대표랑 홍익표 원내대표 당 지도부 원톱 투톱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또 지금 이 당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책회의도 했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두 가지 다 사실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 강력한 충돌이다. 또 당 상황 대책회의가 매우 비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고요. 그런데 문제점은 이 두 가지 문제가 왜 나왔느냐를 따져보면 이재명 대표 리더십 문제에 대한 제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한 가지는 21일 의총에서 이재명 대표가 불참을 했다는 겁니다. 맞아요. 만약에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참석을 해서 의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질문에 답을 충분히 했다면 과연 지금 이렇게까지 커질 수 있게 되냐.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대신 기자들과는 질의응답을 했어요. 이 자리에서 0점 맞은 의원들도 있었다. 동료평가에서 0점 맞은 의원 얘기 거론하면서 웃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작은 것 같다 보이지만 의원들에게는 상당히 감정적으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게 홍의표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얘기를 모아서 전달을 하는 과정에서 이 갈등이 얘기가 나왔던 거고 또 대책회의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대책회의가 아니고 여러 몇 명의 지도부들이 평상시 모임과 같은 곳에서 만났는데 당연히 당 문제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겠죠. 이런 얘기들이 지금 오간 거고요. 중요한 것은 이 대표가 지금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불출마 선언이라든가 이선 후퇴 입장은 매우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표직 그만둬라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얘기 하면 365일 대표를 그만둬야 되느냐. 그런 얘기도 했었죠. 이 얘기 또 10%, 20% 받은 의원들에 대해서도 이건 다 어쩔 수 없다. 그냥 그대로 굳히기로 가는 모양새 있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 대표 측 얘기를 쭉 들어봐도 현재 물러서거나 이것을 다시 재검토하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은 반발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강공작전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공천이 마무리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 가불관계가 좀 바뀔 수 있거든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에 대해서 더 강하게 반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빠르게 이것을 진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강공으로 맞서고 있지만 당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고 특히 서울 지역 수도권 지역의 지도가 전국 지지도보다 좀 더 떨어지는 식으로 나오는 거는 이재명 대표도 위기 의식을 느끼지 않을까요? 네. 당연히 그렇게 느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대표가 총선 승리의 목표가 아니고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서 스스로 건재하기 위한 존속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전략들을 쓰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아니 총선에서 승리하는 게 그나마 예를 들어서 또다시 체포동의안이 오더라도 불결시키기 위해서는 과반 의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제일 사법 리스크 막는 방법 아니에요? 총선 승리가? 네. 대체로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측근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일단은 계양 의뢰서 출마 의지가 상당히 강한데 의원직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의지가 또 강한 것 같고요. 지금 여러 가지 공천 논란과 관련해서 친문계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시각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총선 이후에 당을 누가 장악을 할 거냐 누가 가져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친문의 어떤 비판적인 또는 가림막을 좀 치기 위한 그런 전략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남은 공천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뭡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친문의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대한 처리 문제인데 이것은 임 전 실장 한 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친문계 전체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지금 현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 공간 위에서는 지금 송파 쪽으로 출마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 전 실장은 그걸 거부하면서 송파 중구 성동갑 출마 의지를 현대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서 임 실장을 다른 곳으로 보낼지 아니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무수속으로 나오게 될지 아니면 또 가능성은 적지만 공간위가 의지를 꺾고 공천해 줄지 현재 가장 큰 관심사고요. 두 번째는 여성 3인방입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이현주 전 의원을 어느 지역에 어떻게 공천을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상당히 큰 관심이고 마지막으로는 당대표 회의실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가 있는 노웅래 의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도 관건인데 이것은 당대표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요. 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컷오프의 부당함을 얘기하고 시간이 오래 갈수록 사법 리스크도 있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표현이라는 점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대응하기 어려운 그런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포 을 지역의 국민의힘은 함훈경들을 공천했고 거기는 정청래 의원 지역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함훈경 씨는 물론 과거 운동권이었지만 그냥 지방에서 자영업을 했던 분이긴 한데 어쨌든 운동권 출신의 맞대결 이런 구도를 짠 거죠? 그렇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86세대에 대한 어떤 심판 이것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데 지난번 비대위의 함훈경 씨를 앉히려고 하다가 문제가 돼서 못 앉힌 그런 전례도 있는데 상당히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포 을에서 만약에 이게 강하게 붙게 되면 어떤 프레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에서는 나쁘지 않은 그런 프레임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탈당에서 신당 만드는 이낙연 전 대표는 다음 주에는 민주당이 아주 괴멸적 상황이 올 거다라고 하던데 그럴 가능성도 큽니까? 어떻게 봐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반발은 크지만 일단은 나가서 다른 곳에 가서 뭔가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어떤 장기적인 의정활동 또는 정치활동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오히려 박용진 의원이나 다른 의원들처럼 10% 감점 또는 20% 감점을 받고도 난 해보겠다 이런 의지들이 많고. 그러니까요. 또 밖으로 나오면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춥다는 겁니다. 춥죠. 추워요. 우선 돈도 없고. 저도 이제 밖에 나가 있는 삼지대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보면 생각보다 너무 춥다는 겁니다. 국민들의 시각도 그렇고 안에서의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여론조사에서 새로운 미래 쪽은 굉장히 약하게 나오잖아요. 거의 나오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요. 대기타 자체가 나오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관심은 조국신당인데요. 이분들이 혹시 나가면 조국신당으로 갈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조국신당 같은 경우에는 3월 말에 신당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여러 면에서 비례정당으로 가게 되면 현재의 득표율이 여러 여론조사에서 한 10% 안팎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의석수가 6개에서 10개 사이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뭐 지금 탈당을 이미 선언한 이수진 의원도 있지만 서론 의원이나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탈당을 지금 저울질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네. 여기까지 합시다. 내일 신문의 박준규 기자였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사이먼 앤 가펑콜의 Bridge of a Troubled Water 함께 듣고요. 1시 2부에 다시 옵니다.